제4화에서는 방탄소년단 뷔가 길거리에서 손님들을 끄는 행동에 전세계 팬들에게 큰 웃음을 줬습니다. 방탄소년단 뷔가 서진이네에 합류하면서 글로벌 OTT 시장에서 현재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제5화 서진이네는 방탄소년단 뷔와 배우 박서준의 호객 행위 덕분인지 가게에 손님들이 몰려들게 되면서 한바탕 난리가 나게 됩니다. 손님이 없던 전날밤을 지낸 서진이네는 아침을 맞이하는데요. 이때 방탄소년단 뷔가 정유미와 최우식이 먼저 나와있던 자리에 합석하면서 뷔가 자리에 앉자마자 동요 과수원길을 불렀습니다. 동국악 과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편네라고 뷔가 노래를 부르며 아침에 일어났는데 계속 이 멜로디가 생각나는 거야 라며 말하자. 갑작스런 뷔의 노래와 말에 배우 최우식이 배꼽을 잡고 웃었는데요. 그러면서 뷔는 우리 아빠는 이렇게 불러라며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줬습니다. 함께 있던 정유미와 최우식이 웃자. 그런데 나도 이렇게 부른다고 해 또 한 번 전세계 팬들에게 보너스 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BTS 뷔는 우리 아빠는 모든 노래를 한 옥타브 낮게 불러라고 말하며 한바탕 웃게 했는데요. 정말 재미있었던 당시 영상을 함께 보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동국악 과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편네라 아침에 일어났는데 계속 이 멜로디 여전히 말한 거야. 지금까지 케이팝 메신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